네, 그럼 이 초대장은 다음 아티스트분들에게 전달하고요. 저희 펜타곤 이제 KCON 뉴욕에서 만나요! 만나요! 어? 누구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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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분은 KCON! 2018 뉴욕! 당신을 초대합니다! 오, 초대장! 이번에는 뉴욕에서 초대받았나봐요! 이번에는 뉴욕에서 저희 만나보실 수가 있나요? 미션이 있나봐요. 무슨 미션이죠? 미션! 오케이, 오케이. 뉴욕 하나 떠오르는 단어를 한 명당 5초 안에 5개씩! 5초 안에 5개씩! 아니, 아니, 3개씩이요. 한 명당 5초 안에 3개씩! 3개씩 저희가 줄인 거 아닙니다. 3개씩 말하세요. 시작! 하다시지간 월시 트립트 클립! 다이씨, 제이지, 택배사 시기! 4개씩! 2개씩! 5, 4, 3, 4, 5, 4, 4, 5, 5, 6, 6, 7, 7, 8, 9, 4, 5, 6, 6, 7, 8, 9, 9, 9, 10, 9, 9, 11, 9, 10, 10, 10. 운명하고 계시다 보니까 저희 ESID KCON 뉴욕 준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 지금까지 ESID였습니다